오늘은 드라마를 마친 동욱씨와 콘서트 끝낸 준영씨 등 식구들의 몸보신을 위해 장어를 사러 가기로 했는데요. 영지도 아이돌이고 여자 가수인데 외계인이면 어떻게 되냐. 나도 이쁜 거 하고 싶어. 너 예뻐. 영지 너무 예뻐. 내가 무슨 동물 인마테이션 시키면 다 할 거야? 아니. 세 개만. 시작. 시작. 한다고 한다. 먹이. 흥내내 봐. 피 먹어.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. 세포 세포 흥내내 봐. 세포. 세포를 어떻게 흥내내. 이게 뭐. 하나씩 사랑해. 오우 야 괜찮다. 귀여운 녀석들. 맞다 오빠 저. 저희 멤버 중에 하라 언니 있잖아요. 하라 언니가 오고 싶다 해요. 제발 초대. 아니. 저녁에. 올 수 있지. 와도 되냐고. 얼마든지. 얼마든지. 그러면 이따 저녁에 와. 그래 어. 3일 자도 돼. 형님. 나도 구하라 제일 예뻐. 구하라 누나 제일 예뻐. 선배님. 하라 누나가 집에 들어왔어. 어떻게 할 거야. 안녕하세요. 제발 피 씨. 너 그 톤 아니기만 해. 한 바퀴 돌 거야. 비겁한 변명입니다. 야. 야 너 나 지수. 야 너. 비겁한 것 같아. 아. 아 지나. 아 지나서. 야.